서른마나 바람불므바랍 구름강의 그림바랍 전체 없이 떠나면서 니내문 먹을 곳이여 어디냐냐 아하하하하하 여자가 하긴 좀 그려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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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은 구름강의 그림바랍 은혜로니 낳아 낳으시고 다 떨어진 너빈옷에 찢어진 고자쓰고 피해로 분당장에 우려호 눈물지 내내 굽지 고 참고 짖어 우승 갱탈이 뜨거 방 너빈 뱀 저 우승 타는 나는 우승 타는 우승 우승 탈은 눈에 없이 살아남는 나는 화면대가 흰색 찬 바람에 정한 습관없고 부서는 우리 영이 너도 안가고 때려두고 밤새 무슨 날에 한 맺힌 우리 영이 돌아서 건들리네 웃기고 참고 질서 왜 말이 들어서 밤새 손에 돌아서 웃음이 안간다는구나 동기랑이 동기랑이 막소리에 후회 없이 살아남는 나는 화면대가 후회 없이 살아남는 나는 화면대가 후회 없이 살아남는 나는 화면대가 흠 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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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눈에 띄는 마음을 내려 해 봐서 입는다 쉬지 말고 세계를 안고 달빛에 일을 부어 눈에 어린 눈에 어린 마음을 찾아 끄는다 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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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rr 이 소리 내리 naming 상징이 writer senate 2 producción sophomore이 새 Book out Family 쉬지 말고 시즈를 벗고 골짝끼끼끼리 웃어갈 불의 어린 불의 어린 방구 찾아서 아 끝났어? 뭐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확 바꿨다놨네 오오오오오오오 어떻게 살아나 못짓말 이전에 살았을 거라 착한 듯 말 그래 할 때 삶의 눈에 견디지 못해 난 이 세월 방안 속에 정추를 묻었던 도구 어허허허 총장 세워밖에 성도에 배울 수 없는 인생인 것이 지금부터 뛰어 안만먹어 뛰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마 어허허허 어허허허 어떻게 사랑을 견디지 못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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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머리라 인정머리라 이것도 좀 팔아주고 그러면 좀 좋아 예 알았어요 예 오빠 어디 갈 건데요? 오빠 어디 갈 건데요? 어디로 근무하는 데요? 여기 사내 여기 면회하는 거 아뇨? 아 면회 간다고? 아 면회 간다고? 면 싸우세요 어 면 싸우세요 응?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손님이 또 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유 전남 얼굴 네?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잠일까봐 새벽 6시에 왔다가 오오 세상에 새벽 6시에 보러 왔대요 우리 방그림님 아 그래요? 여섯시 오셨대요 새벽 6시에 새벽 6시에? 예 아니 내가 기다리던 그 남자인가 저 처음 보시는 거예요? 아니죠 많이 봤는데 예 예 아 그래요? 그럼 악수 한번 합시다 멀리 일부러 세상에 새벽같이 오셨다고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반장 쳐다보긴 뭘 쳐다보나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가만있어봐 저 은경아 커피 있잖아 커피 물 좀 끓여봐봐 응 아 일부러 오셨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상황이래요 3일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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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비오는데 왜 비오는 날 차 안 막히지 않아요? 막히나 그래도 5대 시대 대기 성남이요 성남에서요? 아이고 못 보셨네요 세상이 아침은 드셨어요? 지금 정신이 대충도 없으니까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? 아니요 노래 하나 해줘 봐 응 잔잔한 걸로 노래 틀지 마 저 오빠 가고도 내자 이 오빠가가고도 내자 우리 아 경운기 끌고 가요 딸딸이 오토바이네 예 얼른 오세요 옛날에 내 줘봐 우리 오빠들 옛날에 생각나게 옛날에 뒤로 안 넘어가게 잘 앉아요 의자 떴어 괜찮아요 자빠지면 아픈건 부채 치고 쪽팔려 옛날에 이거 하죠 음악 좀 줄이고 합시다 음악 좀 줄이고 음악 좀 줄이고 음악 좀 줄이고 음악 좀 줄이고 지나가다가 내 생각들면 날 찾아오라고 하도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가 쓰는 작품이 있다 들려오르는 서울은 아직 존재하는 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가 배우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오빠는 더울 좀 줘봐요 아까 밤을 먹고 더우가 안가있네요 오다다가 날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도 당신은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가 쓰는 작품이 된 것 들려오르는 서울은 아직 존재하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 날이 있어야 해요 그래줘요 당신이 정말 그래야만요 아이고 많이 추워요 어떻게 하나 집을 지대로 질걸 왜 왜 그러게요 아이고 세상에 젊은이들이라고 그냥 옷을 헐렁헐렁하게 입고 다니네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우리 오빠들은 그 내복 입었어요 속에다가 입었지요 여기 올 때는 추울 줄 알고 내복을 챙기려고 했더니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호껍데기 입고 있으면 추워 뒤지겄네 아 우리 아버지 호껍데기요 견딜만 해요 더 추울 건데 살이 없어서 물을 끓여갖고 여기 오라버니들도 한잔씩 드려 뜨끈뜨끈한거 아니 물을 끓여갖고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갖고 드려 아니 아까 갖고 왔던데 어제도 내가 보였는데 거기 냄비 음 전기 그래 빨리 달라고요 왜냐면 오시는 분들 추워서 안겨요 우리 오빠 어떻게 하나 마스크 찌그러졌는데 입을 베려버렸네 마스크를 이쁘게 쭉 펴요 예 가만있어 오빠 송볼게 아니라 할꺼는 아이유 아니 저 이거 지금 하는거에요 그럼 노려만 해야돼요 혹시 아시는 노래는 있어요? 흘러갖고 특히 좋아서 안전단거야? 아 특히 좋아서? 알았어요 그냥 노래나 할께요 옛날 흘러간 노래를 좀 해줘 봐 뭐가 있나 난 아직 어려갖고 흘러간 노래가 뭔지 몰라봤네 오빠 좀 몇 년 더 산 오빠가 좀 찾아줘 봐 흘러간 노래 아따 이 오빠는 참 브릿지를 멋지게 했어요 쇠털이요? 아니 진짜 멋지네 진짜요 브릿지요 진짜요 언니꺼니까 멋지겠지 염색한거 아니지요 자연 오 멋있네 물들이지 마요 자연적으로 그냥 물 들이라고 해도 안드려요 어 안돼 포인트가 없어지는거 아뇨 포인트 살리려고 안해 예 그럼 하면 안돼 어디가서 눈에 띄려고 음 멋지네 노래 하나 꽂아줘 어디로 가시는거야 산에 갔다 오셨어? 식사하나 식사 얼른 들어가서 밥 먹고 나와 얼른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괜찮아요 천천히 맛있어 여기 소리 없이 흘러내린 명물같은 슬비 내가 울을냐 내가 울을냐 잃었던 추억이냐 잃었던 추억이냐 멀리 가뿐인 내 삶이 도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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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 매치게 그 가을으로 도란이 그 가을으로 도란이 도란이 어서오세요 어제부터 기다렸잖아 하염없이 흐러내린 눈물같은 이슬림 누가 울은 이 한밤 잃었던 상처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을 이어줬잖아 봄을 애써 닿도록 그가 울어 봄을 적시나 아니 왜 이렇게 식사들 안하시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왜 그래요 여기 맛있어 우리도 아침에 여기서 먹었어요 돌아다녀 봐야 다리만 아프고 예 아이고 아이고 여기 상황이 이래요 예 박동경이 오빠 뵀지요 네 아 한번도 못봤어요 하긴 너무 이렇게 조용히 계셔갖고 우리 우리 오라버님도 너무 조용해서 서로 몰라 내가 인사시키지 않은 이상 절대로 아니 오면은 이렇게 옆에도 좀 두루두루 살피고 이래야지 왜 나만 봐 아 추우니까 그냥 계속 커피만 땡기네 커피만 땡겨 우리 저기 오라버니들은 어디서 오신거야 이 동네에요? 이 동네에서 오신거에요? 이 동네는 사람도 없더만은 아니 동네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야 이렇게 나올텐데 동네가 없으니까 사람 여기 무지하게 많이 온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은분시켜 드릴 준비를 해고 왔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지 오빠 사람이 얘기할 땐 날 좀 봐줘 오빠 날 좀 봐줘 그 안에 있으면 모두여 이리로 와야지 밥 먹고 가버리면 다 끝이 좋지 지금? 지금 점심시간이라 그러나? 아이고 그럼 시끄럽게 하면 안되겠네 조용조용해야지 조용조용해야지 한 분은 또 어디 가셨어 그새? 묶어놔야지 저기 케이블 타이로다가 묶어놔야지 뭐든지 이게 한사람 오면 한사람 가고 한사람 오면 한사람 가고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러더만 그냥 힘 빠져서 허투가 있냐고 거기 케이블 타이로 좀 갖고 우리 오빠도 다리 좀 묶어놓게 아니 시골에서는 케이블 타이로 그냥 쫄때라 그러면 쫄때 쫄때 아시죠? 케이블 타이로니까 모르시나? 쫄때로다가 묶어놔야지 발을 노래 하나 더 줘봐요 너무 저기하면은 한나들 아니 오빠들을 보고 노래를 좋아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오빠가 어떻게 사랑을 해 인정을 그냥 이런 노래는 모르시지 않아? 음 아하 이게 이거 되나 이거? 이제란 후반다시 사람 때문에 울지 않니 이제란 후반다시 나는 이제란 후반다시 나는 보내지 않니 사왔게 늘 괴롭게 지난날 길이 이제란 후반다시 이제란 후반다시 이제란 후반다시 이제란 후반다시 그만로운 사람 만남하면서 egree 이제란 후반다시 그만로운 사람 ey 그만로운 나무약 이 gesehen 남들아 있는 것이니 깨닫게 던져만 마음같이 되 그녀가 남들 괴로워 한가 언젠가 너무 웃겨도 되니까 거봐 거봐 오빠 자 같잖아 이런 노래 하니까 가현이 안 꼬셔라니까 원맹이 가야겠다 미안해 이제는 두 번 다시 과거 때문에 울리더니 이제부터 끝까지 나는 눈을 보내지 않으리 바랍게 늘 괴로웠던 이런 말들이 나에게 또다시 없을 텐데 숨이 많은 사람 맘이 아파나서 내 모든 것을 아껴받아 깨닫게만 아프리 누적한 사람이더라 희망이 되는 것은 하늘의 날이 그걸 아픈 것으로 희망한 날이 괴로웠던가 언젠가 가둬도 배로웠던가 희망한 날이 괴로웠던가 아이고 피자 왔네 피자 가만있어 어디갔어? 야 날라간거 어디다 놨니? 날라간거 어디다 놨어? 그게 오늘 첫 거식이여 이거를 딱 재수있게 여기다 닦게갖고 원래 머리도 안꿨는데 호잔될거 같아 추우세요 감독님? 우리 시골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우리 시골 아 시골 온 것 같아요? 아니 저기 저기 우리 저기 한마음님이라고 우리 카페 운영자님이세요 이분도 유수님 예? 그지요? 박봉경님 인사 한번 해요 다들 점잖으셔가지고 아니 여기 오빠도 저를 보러 오셨는데 카페에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예 일부러 오셨는데 우리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예예예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갖고 약간 약산불을 해요 예 예예예 아니 왜냐하면 이분은 버네 선수요 우리 저 애들이 밖에서 계시는 분 예 유튜브 예 저걸 갖다가 뜨뜻함을 타줄게 섞어서 아 피자다 야 뭐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안 오네 오빠야 신준이님이라고 아시죠? 예 유튜브에서 많이 예 이야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먹읍시다 이거 우리 먹으면서 하자 우리끼리니까 응? 먹고 합시다 여기서 예 예